블랙핑크의 리사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온 멤버들과 데뷔를 하게 되어서 너무 떨리고 기대돼요 오늘 공개되는 휘파람 몸바야 많이 들어주시고 블랙핑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adison 네 아 오늘 Academic 우연히 한국eding 나머진 한국 preserv임 둘이 unplugged 그리고 엄마가, 엄마가, 그녀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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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pop artist. 그리고 YG에서 이를 통해 Thailand. 그리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, 우리와 함께하십니까 제가 언어로 말하고 진짜 모르는kt 언제나 제 멤버들은 항상 제가 잘 챙겨서 언니 오기 전에는 들어오고 전에는 한국어의 하모니도 못했는데 언니 오고 나서 엄청 웃었어요 진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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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